미국에서 기침 한 번 하면 우리나라 독감 걸리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EU도 어려운 상황. 여기서 어디서 먼저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지금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가면 경제 침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국가 부도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똑같고 오히려 나중에는 한국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쁜 쪽으로.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일본이 그 당시에는 비교적 젊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생각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미 늙은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다른 나라도 다 늙었어요. 중국으로 수출이 지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다 주저앉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디 수출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다. 그걸 하반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그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내년 총선이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가 좀 문제다. 그 다음부터 약간 좀 손을 놓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리어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더 크게 당할 수 있다. 올해 당장에 9월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2021년 그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그때 막 그래서 집값도 꼭지고 소위 전세금도 굉장히 꼭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 계약을 했는데 2년 되면서 이제 만기가 돌아와요. 그분들이 일거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나는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역전세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자영업자 대출도 계속 지금 원리금 갚는 상관을 갖다 계속 늦춰놨잖아요. 그것도 뭐 9월까지 늦췄는데 그때 가면 또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이 거의 9월이에요. 거기다 특례보금자리론도 9월이면 거의 또 소진 상태가 될 텐데 이런 거 다 맞물려서 올 하반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외부의 충격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기침 한 번 하면 우리나라 독감 걸리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EU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우리의 소위 중요한 어떤 무역과 투자 파트너들이 다 지금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먼저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최소한 미국이 지금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가면 경제 침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미국으로의 어떤 수준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투자금도 또 더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환율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일거에 외부 충격이 더 세질 수도 있지 않을까 97년도에 마치 우리나라 97년도의 초기에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 소위 97년 초에 태국부터 차여가지고 외환위기가 막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미국이 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규정률이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4년 하니까 옆에 있는 멕시코가 터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을 좀 두면서 어디부터 터졌냐면 동아시아에 와가지고 태국 터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막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태국이 구제금융 신청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같이 터지잖아요. 바로 그 애초에 그러니까 97년 11월에 IMF 구제금융을 받는 걸로 정식 사인을 했는데 이미 9월 10월 되면 그러한 여러 신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몇 개월 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 그 당시 외환 보이고 39억 달러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국가 부도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 금융 전반적인 충격 또 실물 경제 아주 획기적인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실물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단순하게 주식시장 법을 꺼지고 부동산 시장 법을 꺼지면 주로 거기 투자한 분들만 약간 피해를 좀 힘든 시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 만약에 큰 충격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고용이 줄어들고요. 또 반대로 또 있는 거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해서 물가는 높아지면 다 누가 피해를 봐요? 대부분 다 중산층 서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장기적인 그런 이슈이긴 한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고 오히려 나중에는 한국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쁜 쪽으로 90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90년에 일본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85년 소위 플라자 협의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플라자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엔화 가치를 거의 두 배로 올렸거든요. 맞아요. 두 배로 올리게 되니까 그 일본의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그야말로 절반로 떨어진 거잖아요. 갑자기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 두 배가 높아지니까 그걸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해외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때 밸류체인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드디어 제대로 갖춰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주로 동남아에 많은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를 FDR이 그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업들이 빠져나가니까 국내 고용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 생각하면 여기서 생산하면 당장의 엔화 가치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국제 경쟁력이 없으니까 동남아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 같은 데서 생산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우회 수출을 하게 되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많이 빠져나갔는데 일본은 일본 정부 대력을 어떻게 붙잡으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푼 거예요. 정부 지출 엄청나게 늘리고 또 통화량도 엄청나게 늘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버블이 막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살지 않고 똑같이 주식시장 이제 호황이 된 거고 부동산 시장 막 호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역시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도쿄 하나만 팔면 그러면 뭐 미국 전체를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요. 완전히 버블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90년 드디어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는데 그 꺼지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 이거 일본 이게 너무 심한데 해가지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긴축적인 정책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심각한 충격이 와가지고 이제 자산시장이 버블이 꺼지고 그렇게 되면서 실물 경제 또 본격적인 충격이 오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년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버블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는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일본이 그 당시에는 비교적 젊은 나라예요. 지금 뭐 아까 제가 고령화 비율이 고령인구 비율이 한 30%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엔 13% 정도 수준이거든요. 13% 좀 안 돼요. 12% 약간 넘었는데 그 정도면 비교적 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19%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인구 고령화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당뇨병 상태까지 갔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는 아직 당뇨병까지 가지 않았다. 저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다가 자꾸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당뇨병까지도 오고 이러면서 일본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돼버렸는데 또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거고 그래도 다른 나라는 비교적 젊은 인구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해외 시장으로 수출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인 거예요. 적어도 우에 수출을 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아니면 동남아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선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위에 대한 세계화가 막 커선다는 그런 시점에서 일본도 수출 주도형 그러한 성장 전략을 유효하게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미 호주머니에 든 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생각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미 늙은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다른 나라도 다 늙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하면 다 지금 성장점이 떨어져가지고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수출이 길로 많이 될 수 있겠느냐. 그나마 젊은 나라가 그나마 미국 정도고 중국도 지금 상당히 인구 고려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 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5%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으로 수출이 지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다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량으로도 두 자릿수 계속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수출이 중국으로도 수출이 반도체 수출도 계속 두 자릿수 감소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분간. 중국이 왜냐면 수출 수입이 계속 지금 두 자릿수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내부적으로 보면 중국도 아까 제가 잠깐 우리나라로 비교했습니다만 인구 고려가 많이 진행되고 거기에다 국가 부채가 거기도 gdp대 300%나 되고 그래서 뭐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어디 수출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다. 거기에다가 지금 세계화가 아니라 탈 세계화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앞으로 계속 유효하게 쓸 수가 있을 거냐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주머니에 들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한국은행 총재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분이 여기서 강의한 것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일본은 부자 노인이고 우리는 가난한 노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가난한 노인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충격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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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